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24일날 민주당 선대위 브리핑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그런 문건입니다. 사전특별하지 말자는 그런 무책임한 국민의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목부터가 아주 조심스럽게 더불어민주당답지 않은 그런 조심스러운 제목의 바로 2년의 침묵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무결승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사전투표를 줄이자는 운동이 그들에게 아픈 어쩌면 그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2020년도 4.15 부정선거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침묵과 무관심을 지켜오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거부 움직임에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사전투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들도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이 전국의 요원의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런 다급한 마음이 실려있는 것이 바로 이분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총선 문제를 깊이 깊이 파고들어온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전투표는 선거결과 조작의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결과 조작의 황금어장이다. 사전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이 사전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일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결과 조작의 황금어장입니다. 이번 대선도 20%의 사전투표율이 10%로 떨어지게 되면 목표 득표율을 정해놓고 사전투표의 상당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민주당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측으로서는 필사적으로 사전투표 노, 당일투표 예스 운동을 아주 초반기부터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성명서를 저는 해석하게 됩니다. 민주당 선대위 입장에서 괜히 사전투표 운운했다가 선거 부정 이슈만 더 키우는 것 아닌가 그런 내부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거부 운동이 이번 대선의 성부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바로 스스로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애국 시민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바로 당일투표장으로 항의하됩니다. 주변에 절대 사전투표장에 가지 않도록 많은 그런 지인들과 가족들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쏟아내는 수많은 성명서 가운데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 부인과 처갓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월 24일 오후 2시 50분에 이경 대변인 맹위로 내보낸 대변인 브리핑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국민의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안을 국내의 그 어떤 주요 언론사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참남함을 느낍니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없습니다. 언론이 그렇고 식자층이 그렇고 야당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어떤 주요 언론사도 이 중요한 사안을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대선의 공정성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사전투표 문제인데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들은 모두 다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4.15 부정선거에 침묵한 것과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 재검표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이상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위조 투표지에 침묵한 것과 꼭 같은 일이 이번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깡그리 무시한 일은 저는 자연스러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뭔가 보이는 손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의 발표가 가진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심없이 보도한 유일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1월 25일날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채영 기자는 민주당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하는 황교안을 맹비난하다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는 제목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작은 제목은 민주당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전자개표를 배제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퇴행적인 발언이다. 민경욱 전 의원의 반박입니다. 수개표가 퇴행적이라면 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은 퇴행적인 국가들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인채영 기자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어떤 칼럼 보다 더 무게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큽니다. 부정선거 이슈에 철저히 침묵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현장 투표의 필요성과 수개표 진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어제 전남 광주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외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면서 여기에 전자개표를 배제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퇴행적인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렇게 비난했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날 광주 광역시 금남루 시계탑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 원팀 광주선언식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선거 정의가 무너져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현장투표에 나서고 당일투표입니다. 적극적으로 개표 참관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불과 2주 전 황교안 전 대표는 너낫없이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주일 전에는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을 발족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황교안 전 대표는 저들에게는 정권을 뺏기지 않을 부정선거란 비밀병기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정선거라 단정하고 뭐라 그러는 비열한 행동이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글을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법처럼 거친 표현이 아니고 상당히 나긋나긋한 조심조심한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라산처럼 터졌을 때는 겁이 나는 겁니다. 저는 글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상대방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글의 어떤 신경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읽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보다 좀 나을 것입니다. 상당히 조심조심 나긋나긋 부드럽게 그렇게 글을 쓴 겁니다.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 글이 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겁니다. 나는 겁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기사가 계속됩니다. 미래의 선거 결과까지도 무조건 승복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란 것이다. 이경 대변인은 또 황교안 전 대표만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의혹을 제기한 박대출 의원.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 2020년 총선 재검표를 주장하는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일관되게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모론만 내쉬어온다면 특유의 언모론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경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월 부정선거 주장에 보수의 악성 경량 같은 문제, 언모론이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말만 앞설 뿐 국민의힘은 황교안 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모론을 주장하도록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단호히 단들여야 된다고 했던 스스로의 발언을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이 세작, 그냥 세작 노려서 하라는 거죠. 세작 노려서. 한편 부정선거 진상주명에 앞장서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례적인 그런 논평에 대해서 민주당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윤석열 후보의 부정선거 관련 발언을 사전에 털어막을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라면서 당내에서 부정선거 관련 발언을 단속해 달라면서 같은 편인 이준석에게 지령을 내리는 모습도 이채롭다. 이준석의 화답이 어떤 행태로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준석과 하태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원팀처럼 움직이죠. 그리고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을 철저하게 진화하는데 이준석과 하태경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정치판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될 그런 인물들입니다. 완전히 배제시켜야 될 인물입니다. 역사 앞에서 엄청나게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죠. 야당의 배지를 달고서 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당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수계표가 태형적이라면 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은 과연 태형적인 국가들이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당 정권을 거론했는데 그 자유당이 지난 1960년에 뭐로 망했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뭐 때문에 교수행에 처했는지 당신들은 아는지 알지 않나? 바로 당신들이 지난 4.15 때 저질렀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회취해가고 있는 바로 그 부정선거 때문에 최인규가 죽음을 맞았다 이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책을 하며 발건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는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그간의 부정선거 욕이 다시 불거지고 개표 방식과 개표 사무원과 개표 참관인 구성 등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끝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의 정교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 권력을 입법 권력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구 대선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당이 침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애국 시민들 가운데 나라의 앞날과 후손들의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 공정성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그 중심에 바로 당대표를 지냈던 황규환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야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의의 문제고 합법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깨어있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동료하셔서 사전투표 노 당일투표 예스 당일투표하셔야 됩니다. 빠빠단 투표지 노 구겨진 투표지 예스 투표지를 받으시면 잘 구겨서 잘 편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고아와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나라의 앞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은 항상 권력을 지게 되면 국민을 억압했고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억압하는 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존중하거나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이 같은 앳겼던 마음을 담아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고 저의 이익도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져 대한 것이 바로 공화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왕정이나 참주정이나 일당 지배체제로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선거고 뭐고 없이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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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